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사법부의 가장 최고봉에 해당하는 대법은 대법관들의 판결이 지금처럼 어처구니가 없고 사람들의 도마에 오른 경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문정권에서 임명한 김명수라는 그런 대법원장 하에서 정말 사법부의 권위나 또 신뢰가 상당히 많이 실주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실이란 것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의 이익이다. 대법관들의 이익이 그냥 대한민국의 정의인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건이 물망에 올랐기 때문에 최강욱 판결 비례대표 출신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20년도 4.15 총선에 비례대표 정당대표 투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이것을 덮고 말았지만 정당 투표는 그야말로 조작천국이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이런 표를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한테 주고 나머지 또 세계정당의 표를 훔쳐가지고 열린시민당에 주고 최강욱 의원이 열린시민당 출신일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데 허위 인턴 그런 증명서를 써줬다. 그것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됐죠.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임기를 거의 다 채웠는데 최강욱 의원직 상실이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조국가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그런 혐의로 최강욱 의원이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기를 83% 정도 채운 시점이죠. 동아일보 내용이고 사안이 워낙 의의가 없으니까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아주 크게 다렸습니다. 임기가 83% 지나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행 이게 정의인가 조선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해주면 나라가 바로 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이재명 단식 최강욱 대법원 확정 판결 개딸들 활동 이런 세 가지 여러분들 논술이 실렸는데 그 뭐 호두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부정선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최강욱 씨도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숫자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전산장비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고 이제 다 끝났다. 대법관들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런 득표수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규칙이나 관계식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작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뭐 조선이 잘 지적했네요. 이 사건이 판결하기에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으면 발급한 거고 발급하지 않았으면 발급하지 않은 거죠. 이 사건은 최강욱이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실제로 일했는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최강욱의 하드디스크에서 최강욱이 만들었다는 허위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이 역시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뭐 다 깔아뭉긴 거죠. 문정권 하에서 임명을 받은 오경미라는 대법관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대법원 일부에 배당된 사건을 1년가량 그렇게 결론을 내자고 끌다가 결국은 지난 6월에 전원 합의처에 넘겨 가지고 결국은 이제 판결이 됐으니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그듬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의 이익이고 대한민국의 사실이라는 것은 선관위의 주장이다. 나라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닌 거죠. 썩은 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김에 그래도 최강욱 의원은 대법관에서 확정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의원직 상실이 됐으니까 그래도 뭐 시간이 끌었지만 판결이 제대로 내려졌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죠.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소송들은 다 대법관들이 노골적으로 선관위 편을 들어가 다 깔아뭉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런 재검표 현장이나 정거 보전 과정에 가장 많이 참여한 분 가장 연장자분의 한 분이 권오영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권오영 변호사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보면 지금도 재검표 과정에서 확보한 그런 시각으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공개되죠. 오늘 방문해보니까 권오영 변호사 주장입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새로 만든 위조 투표주로 보입니다. 책임으로 생활하는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눈감고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좀 극악이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다 법원에 제출된 투표지들입니다. 접은 흔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 투표지 개수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투표함 제출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 투표함을 갈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이한 투표지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니까 QR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한꺼번에 자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절치선으로 이렇게 투표 번호를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이게 다 있죠. 몇 장씩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잘랐다는 거지.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영등포 오리네요. 김민석 박용찬 이게 몇 장씩 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노골적이네요. 이걸 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당일 투표지를 잘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를 다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파쇄에 소각하고 한꺼번에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들을 잘라야 되니까 한 장 한 장 가위를 자르기도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자를 놓고 그냥 쫙 밀다가 이렇게 10장 20장 이렇게 같은 쪽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를 가지고 한꺼번에 10장 20장 30장을 자르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모양새가 나온 거죠. 여러분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한 10장 정도 같이 잘렸네. 이렇게 다 여러분들 선거관리비원회 지역선거관리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모두 다 다 갈아치운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왜 갈아치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전산조작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진짜 투표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뭐 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통을 갈아치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이 뭔가 하니까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4.15 총선 같은 경우는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권호영 변호사님이 공개한 것이 이게 지금 박용찬 김민석이 대결한 영등포을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이 선거의 재검표를 대법관들이 깔아 뭉개해 가지고 선관위 여러분들 성소 판결을 다 내렸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조작해서 발표한 최종 결과물들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도 올라 있고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답이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영등포 5월구에서 사전특표 조작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조작값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한테서 조작값이 40%가 찾아진 겁니다. 조작값이 40%. 다른 후보들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값이 40%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훔친 득표수가 몇 평가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574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김민석에게 플러스 5742표를 더해 준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면 5742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추 한 만 5천 몇 표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규모 득표수를 증감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도저히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아마 이게 남부지방법원일 겁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영등포의 진짜 투표지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다 인쇄소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다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죠 다 빳빳하고 당일 투표자 같은 경우는 수십 상층 자를 가지고 몸 다칠 투표지 번호가 붙던 절치선을 뽑 자른 이런 게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재금표용 투표함들은 모두 다 다 갈아치운 거죠.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득표수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관이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그게 명확한 겁니다. 저는 뭐 덜도 안 하고 덜지도 않고 있죠. 그냥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라는 것은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거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인 겁니다. 북한 해킹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선관위 채용비리 이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해결할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선거를 도독질을 해도 뭐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도독질이라는 것이 현재 완료가 아니고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실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도독질한 놈들은 도독놈들이고 그걸 그냥 알면서 듣는 놈들은 양아치들인 겁니다. 도독놈들과 양아치들의 향연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막으면 국민들이 죽어나겠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런 뜻 있는 활동을 여러분 이렇게 조작값을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찾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향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업들이 총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이 부정성을 해보안 그런 책들입니다. 특히 4권이 4.15 총선을 다룬 것이고 5권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뻔뻔하게 표도독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파헤친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강구를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를 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한국사도. 세계사 통사를 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역작인 26년의 그런 연구 노력들이 집적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많은 그런 도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